메리를 때려야 돼요? 아니, 그래. 그래. 주인공인데? 아, 진짜 괜찮아요. 아, 진짜. 예열이. 아프네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, 아프네. 오, 맞으면 해. 좋아요, 아이 좋아요. 진짜로. 맞는 거 좋아해요. 맞는 거 좋아해요. 됐잖아? 첫 발은 좋았는데 빡 맞고. 진짜 맞았어요. 좋았어요 진짜로. 머리가 파가 됐어. 진짜 좋아요. 4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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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 왜. 될 것 같습니다. 예 돼요. 분명히 돼요 지금 하면 돼요. 사람은 어색한 시간을. 우아한 선물로 받습니다. 강아지보단. 저는. 연결이 편하게 된걸요. 어떡해. 이거 자꾸 어떻게 해. 이거 자꾸 어떻게 해주네. 놔 봐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아직 살아 있었구나. 보고 싶었어. 언니 많이 기다렸지. 뭘 했지? 맛있어. 제가 밥을 좀 더 먹어가지고. 나는 밥 먹었다고. 영쪽 뺑이서 다 감명이니까 좋아요. 무게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. 오늘 좋아졌어요. 원래 여배우에서 천천히 먹어가지고. 여배우기가 달라졌어요. 이 정도만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잘 뻔했어요. 진짜 잘 못했어요. 너무 잘했어. 진짜 잘했어.